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제철과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애플망고, 망고, 체리, 망고수박, 멜론, 자두, 촌도복숭아, 황도, 백도 원래 평소에는 이거를 까서 먹는데요 오늘 껍질채 한번 먹어보려고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껍질채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 레몬은 데코레이션 잘 먹겠습니다 얘네가 너무 익어서 지구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맛있다 제리 제가 아니구나 오돌 hull 뽁 타락 뽁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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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센 노란 부분이 더 달 것 같잖아요 맥맛이고 여기가 훨씬 달아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천도 복숭아 이 복숭아는 천도에서 그냥 차갑게 찹쫄깃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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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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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멜로롱 멜로롱 과일이 다 잘 익어서 녹아요 제가 원래 망고를 정말 좋아해서 이거를 진짜 잘 가르는데 좀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랑한 복숭아인데 깨끗이 닦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먹기가 복숭아가 털 흐흐 흐흑 흐흑 한 번 음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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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되겠어요 나는 이거 껍질 못먹겠다 껍질을 어떻게 드시는거지? 엄청 넓은데 그리고 얘는 사실 데콘데 제가 레몬을 진짜 잘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오 이건 딱딱한 복숭아인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일반 수박맛이에요 이건 망고수박이잖아요 그러니깐 오늘 망고 망고 망고였네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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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제가 사실 오늘 블루베리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얘를 다 안으면 먹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크림 요거트 저는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